다이너마이트 들어봤죠? 당연히 들어봤다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뮤비를 한 몇 번 계속 보고 선배님한테 제 카톡으로 와 이거 너무 좋다고 제가 무슨 일이냐고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었거든요 진짜 되게 좋아해요 저 뮤직비디오 파트 중에 정국 선배님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렛몬 선배님으로 아니 RM 선배님으로 전환되는 장면을 하죠 아이가! 네, 하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 난 그 표정이 너무 멋있었어 너무 이렇게 안 돼요 진짜 약간 딱 장면 전환되면서 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 진짜 너무 그런 이런 막 이렇게 팡! 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저 그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약간 정국 선배님 그 처음 파트 때 약간 아주 내가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나와서 너무 멋있었어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제가 막 선배님한테 카톡 보냈었어요 멋있다고 너무 너무 멋있다고 선배님들도 고맙다고 해서 예, 저희는 바이 정상 출연단 선배님들 신곡 들어봤냐고요? 다이너마이트 들어봤어요 저 딱 그때가 저 뮤직뱅크에 있을 때였거든요 딱 유튜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시 되자마자 빅히트 딱 들어갖고 봤어요 한시 봤나? 두시였나 한시였나? 한시였던 거 같은데 그때가 잠깐 쉬는 시간이었어갖고 그냥 딱 뜨자마자 봤었는데 그건 노래 너무 좋던데요? 근데 되게 이번에 뮤직비디오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프리해 보였다고 해야 되나? 선배님들 되게 이렇게 그냥 카메라 앞에서 잠깐 프리하게 춤추면서 재수하고 이러는데 되게 약간 연차가 보이고 너무 잘하시는 게 보여서 신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 딱 두고 노래 틀어놓고 이거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러면 잘 못하거든요